안녕하십니까? 역대상 15장 11절 15절 영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And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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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독은 레 사독 그리고 앤드 아비아타르 우레 에브야타르 프리스트는 학화님 제사장들에게 리바이트는 외라 레비임 레비임은 레비인들이죠 그리고 외라 누구에게 레비임 포우리엘 레우리엘 레우리엘 아싸야 아싸야 앤드 조엘 두번째 줄 조엘 베요엘 그리고 요엘 그 다음에 스마야 스마야는 쉐마에야흐 스마야 그리고 앤드 세번째 줄 엘리엘 엘리엘 앤드 아미나답 베 아미나답 아미나답을 불렀습니다 앤드 세드 바이오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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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말하였습니다 온투뎜 이하드 칩 치프는 라쉐 라쉐 칩스죠 헤드 헤드 바이더 아버지들 하 아보트 아버지들 아버지들이죠 하아보트 오브 드리와이스 라아 레빈 라는 젠집사죠 오브가 여기선 라가 되었구요 레비 이 사람들의 아보트 인데 히트카데슈 히트카데슈는 명령형이죠 제기형 명령형 거룩해하라 생티파이하라 요셀브 생티파이 요셀브가 히트카데슈 너희들과 너희들의 형제들 바 아흠 그리고 아흐는 형제인데 햄은 복수형 너희들 2인칭 복수형 경민사 너희들의 형제들을 생티파이 해라 네디 메이브링허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올라 베 할리템 할리템 알라죠 알라의 이제 시필령 그것들을 그것들을 가져올라 가져오라 아론 아론은 아론 아크 아론 아론을 가져오라 Of the Lord God Israel 우리가 흔히 기억성경에서는 그냥 요하라고 번역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주하나님의 그 아론을 가시고 올라오도록 해라 Unto the phrase that I have prepared for it 프리페어리드가 하희노티 하희노티죠 하희노티 쿤 쿤이란 단어가 있네요 쿤이란 마련하다 펌하다 히스테블리시한 그 프리페어리한 내가 내가 프리페어리한 그것을 하희노티 하희노티 내가 프리페어리한 것을 가져오라 For because 왜냐하면 이디들이 나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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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롸 를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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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처음에는 렛 렛 렛 렛 렛 로 렛 렛 아오가 아시죠 엘로헤누 메이러 브리치 어폰 어스 브리치는 파라츠 파라츠는 브레이크 하다는 뜻이죠 브리치 찢어버리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의 베레스가 파라츠죠 파라츠를 하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opon us for that we sort him not 됐죠 sort라는게 derashenuch derashenuch 따라시의 우리가 따라시라는 단어죠 시크하다는데 derashenuch 우리가 과했다가 아니었죠 과하지 않았습니다 after due order 여기 order가 카 미셰파트 카는 according이죠 according to 미셰파트는 법규 또는 심판 order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미셰파트를 따르지 않았다는거죠 그래서 죽었다는거죠 소드 프리스트 프리스트는 학과님 학과님 제사장들과 리바이츠 리바이츠는 베하레빔 레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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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티파이 바이텍 카데슈 그랬죠 카데슈가 카데슈가 이제 그거잖아요 카데슈 카데슈 홀리하게 생티파이 하다 이트 카데슈 했으니까 스스로 스스로 생티파이 해라 생티파이 닌셀브 제가 히트 파일 제기형 그래서 제기형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트 카데슈 브링업 브링업은 레 레 하 알로트 이것도 히필형이겠네요 레 하 알로트 알라가 올리다 알로트 올려가기 위해서 부정형 가져가도록 디 아론 아크 오브 로드 아도나이 가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도록 해라 엔들 칠드론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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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 레윈 레윈 자손들이 바이쉐울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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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들고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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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낸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사 3인칭 복수형 나사 3인칭 복수형 이는 말씀입니다. 일 또는 말씀 그래서 이는 아도나이의 대로 여러분 법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그 말씀대로 키데바르 아도나이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운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